롤롤, 쯔! 놀자! 털어놔! 쯔, 어디 갔다와? 또 기다렸지! 빨리 타! 알았어! 자, 출발합니다! 햄 자격! 다 미끄럼틀 나도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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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됐지? 당연한 말씀 출발 진짜 재밌어 한번 더 탈까? 좋아 준비됐나? 오케이 딸어머 오늘 가족들하고 외식하기로 했지? 빨리 와 딸어머 찌 미안한데 나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 벌써? 가족끼리 외식하는 걸 깜빡했거든 짠 건너 책 늘 봐 나도 외식하고 싶다 나도 엄마 댁 가자고 해야지 엄마 엄마 우리 헬로우 머리 빗으니까 더 예쁘네 엄마 아빠 우리도 외식해요 갑자기 웬 외식이야? 다람이네 가족들은 다 같이 외식 갔어요 잭 그럼 2층에 있는 아빠한테 한번 물어볼래? 아빠 아빠 우리 빨리 외식해요 갑자기 무슨 외식이야 다람이네는 벌써 다 갔다고요 아빠 아빠 빨리 아빠 어 그래 알았어 이 녀석아 가자 가 오예 녀석 저렇게 좋을까? 엄마 아빠가 외식한데요 저 먼저 나갈게요 롤롤 엄마 아빠가 외식한데요 롤롤 여보 어서 갑시다 여보 저 핑크 데리고 내려올 테니까 옐로우 데리고 먼저 나가있으세요 옐로우 우리 외식 가자 핑크 핑크 옷 갈아입고 이제 나가자 자 됐다 여보 빨리 나와요 늦어서 미안해요 여보 늦어서 미안해요 우리 엄마 진짜 예쁘다 출발합니다 은근 가기 우윽 배고르 구슬 워윽 우윽 마기 수고해 요거 문 자 거 성게 서비애 로아 어구 잘했어 우리 양양이 스프 먼저 나도 오 맛있는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물이 아주 징징해 보이는데 우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당신 우리 양양이 여보 당신 얼마 못 먹었는데 빨리 먹어요 알았어요 여보 엄마 동동이랑 저쪽에서 조금만 놀다 가면 안 돼요? 그래 그럼 밥 먹기 전에 들어와야 돼 동동아 떨어어 우와 물이 다 뭐해 동동아 재밌지 여기 랍스터 두 마리랑 여보 전 생선구이야 조심히 재노라 네 엄마 여보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나도 그래요 갑시다 자 랍스터 먼저 두 마리 닭파둑 얘들아 랍스터 거의 다 구워가는데 안 들어올래? 아빠 조금만요 알았어 사장님 여기 생선구이 빨리 주세요 생선구이랑 굴러왔습니다 어디? 오 맛있는데 엄마 랍스터 다 먹는다 엄마 랍스터 다 먹는다 엄마 랍스터 다 먹는다 엄마 랍스터 엄마 랍스터 엄마 랍스터 나도 랍스터 다 먹는다 엄마 랍스터 다 먹는다 엄마 랍스터 다 먹는다 책 엄마, 여기 음식 너무 맛있어요 어제 들어와요 엄마, 저 다람이랑 조금만 돌다 들어갈게요 음식 다 되기 전까진 들어와야 돼? 네 여보, 시켰어요? 찌, 우리 2층 가서 놀자 그래 거치고 여보, 어서 마저 먹읍시다 네 여기 진짜 멋져 우와, 돌도 엄청 멋지다 여러분, 토이빵 레스토랑으로 놀러오세요 오!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